여러분 안녕하세요. 헛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해줘도 지랄. 이 사연이 딱 그런 겁니다. 단지 다른 점은 그게 어떤 물질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즉 걱정이죠. 진심을 다해 걱정을 해주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너희들 연애를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니? 이제 그만 헤어져라. 이러는 남친 엄마.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눈물만 흘러나와요. 아니 이냐니 정신 안 차릴래? 원지 남친 어머니가 너무 오래 만났다며 헤어지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남친은 30살인 커플입니다. 제목처럼 낳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 주말 내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운 마음에 고민 상담 좀 부탁드릴까 해서 들어왔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31살, 30살, 20대 초반에 만나 8년째 연애하고 있습니다. 장기 연애의 단점들 저도 많이 들어봤고 저희 부모님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미 가족처럼 정이 들어버려 중간중간 헤어질 때가 있긴 했지만 금방 재결합해서 지금까지 쭉 만나고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년 혹은 내후년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친은 아직 뚜렷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만난 기간이 길기에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서로의 부모님 연락처 당연히 공유를 하고 있으며 특히 2년 전부터는 비록 생신때 선물을 못 챙겨드려도 먼저 연락은 해드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다음주가 남친 어머님 생신이라서 금요일에 퇴근하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 꽁꽁인데요. 다음주 생신인데 언제 시간 되세요? 어머님 괜찮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이랬더니 정말 한참 동안 대답을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러시지? 의아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내일 주말에 혹시 시간 되냐? 만약 된다면 꽁꽁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랑 둘이 잠깐 좀 보자. 이래가지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랬더니 있대요. 근데 이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얼굴 보고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요. 어머님이 평소랑 너무 다르게 진지하고 또 차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어디가 좀 아프신가? 이랬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요. 그렇게 토요일 어머님을 카페에서 만났는데 대뜸 너네 둘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 이러더라고요. 뭐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서로 돈도 더 모으고 또 확신이 들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엄청 어두워져요. 그리고는 바로 제 가슴에 비수를 확 꽂아버리는데요. 아우 또 비수하니까 자연산이 생각...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꽁꽁이 너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그래도 내가 너를 지난 8년 동안 내 딸처럼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다. 아무리 봐도 그래. 너희 두 사람 연애를 해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혼할 생각이 아니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서로가 마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도 그래. 이제 금방 30중반되고 결혼식이 놓치게 되면 서로가 서로 상대방을 원망하게 될 텐데. 너희들 이쁘게 만나는 거 내가 3, 4년 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근데 8년이잖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너희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도 이미 지난 것 같다고. 모은 돈이 없어도 만난 지 1년도 안 돼 빨리 결혼하고 자리 잡는 애들도 많은데 너희는 보면 뚜렷한 계획도 없고 말도 없고 그냥 마냥 어린 대학생들 연애하듯 지금에만 안주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너희 둘 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할 거면 빨리 하고 아니면 그냥 헤어져라. 등등등. 그래요. 어머니 말씀 전부 다 맞는 말인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귀신처럼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수를 팍팍 꽂으니까 뭔가 억울하고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말씀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왔는데 남친에겐 차마 말 못하고 부모님한테 막 울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우리 딸이 그런 말을 듣고 온 건 엄마도 속상하지만 사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분이랑 똑같은 입장이다. 아니 언제 결혼하겠다 이런 말도 없이 8년이 도대체 뭐냐. 정이 많이 들어서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거 어쩌죠? 이런 사실을 남친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비밀을 지키고 제 마음을 저만 정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안 그래도 올해 들어 서로가 서로에게 권태기가 와서 지금 이게 연인이 맞는지 아니면 가족인지 그것도 아니면 친구, 동성친구인지 서로에게 너무 무뎌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번 일이 저한테 제대로 불쏘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저에게 조언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쓰니? 제목이 왜 이래요? 이거는 남친 엄마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져라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 끌지 말고 결혼을 하든 헤어지든 빨리 결정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봐. 그러면 8년이 뭐야. 아무 잡소리 없이 그냥 당장 헤어져라 이러지. 이렇게 구구절절 물어보고 계획들, 나이, 이런 관심 절대 안 쏟아요. 진심으로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말로 보이는구만. 게다가 자기 아들은 찐득하게 눌러앉아 말귀를 듣질 않으니까 그나마 말이 통할 님한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이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 바로 네 남친이랑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제 우리도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비혼주의가 아니라면 이쯤에서 결정을 하라 이거지. 어른들은 연애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쫘게 되는 거 아닌 거 다 알아요. 정신 차리고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그러라는 말이잖아. 그러네요. 비록 내 엄마가 아닌 남친엄마지만 그래도 어른답게 현실적인 조언은 해주신 것 같아. 쓰니가 안타까우니까 남친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2번. 저 어머니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야. 내 속이 다 시원하다. 2번. 아니 제목이 왜 있다고요? 누가 보면 나쁜 엄만 줄 알겠네. 세상 누가 봐도 이거 네 입장 충분히 생각해준 거요. 근데 뭔가 오묘하게 말을 그지같이 하는 구석이 있네. 어? 제발 못하니까 헤어지고 너 혼자 살아라. 나도 여자지만 오묘하게 꿈 같다는 거 인정해요. 2번. 나도 제목만 보고 오해할 뻔했네. 아니 도대체 무슨 비수를 어디다 꽂았다는 거야. 저렇게나 어른스럽고 좋게 말씀하신 걸 추격해가지고 겨우 이딴 문장으로 써야 할 정도로 느낀 거라면 쓰니 자체가 저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야. 결혼해봤자 뭐든 다 오해해가지고 분란만 오지게 참 안 들겠지. 3번. 자기 아들한테는 이미 수도 없이 물어봤겠지. 근데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여자로서 감 있다고 온 거야. 내 아들 새끼 나쁜 놈이구나. 거기다 여자애 즉 너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생신 축하드려요. 이런 전화를 걸어오네. 불쌍하게. 쓰니랑 아들이랑 단판을 지어 정말 아니라면 서로를 놔주고 제 갈 길 가는 게 맞다 한 거고 8년 동안 잘 지내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예의 차리고 얼굴까지 보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한 거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기적으로 잔머리 쓰는 거. 예를 들어 쓰니를 보험으로 두는 거지.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중이거나 그냥 무조건 회피 중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아들을 대신해가지고 쓰니 풀어주려고 등 떠미는 거라고 보인다고. 불편한 대화가 아니라 쓰니를 생각하고 배려해준 거야. 제목 그지 같다. 대댓글. 나도 이거 같아요. 자기 아들한테 벌써 골백 번도 더 물어봤을 거야. 남의 집 귀한 딸내미 붙잡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린가 싶었던 거지. 그래서 쓰니라도 살려주겠다 이건데 뭐 비수를 꽂았다고. 정말 그지 같다. 4번. 얘 진짜 바본가?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 이거 아니야. 왜 거기서 남친한테 비밀로 하고 제 마음을 정리. 이딴 걸로 정리가 되냐? 어? 아니. 그럼 니 남친은 어쩌라고. 남자는 아닌 밤중에 홍두께도 아니고 마치 봉변처럼 니네 엄마가 헤어지래. 이딴 소리나 듣고 헤어지는 거야? 뻥 차이는 거냐고. 너희 둘이 같이 미래를 그리든가 말든가 무조건 같이 상의하고 결정을 해야지. 왜 니 몸만 사려? 인성이 좀 쓰레긴가? 어? 대댓글. 그렇죠. 나도 이게 제일 불편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해야지. 이게 뭔 지랄이야. 만약 이게 가라앉는 중에 그런 배라면 같이 탈출을 해야지. 괜찮아. 넌 몰라도 돼. 여기 있어봐. 이러면서 지 혼자 주섬주섬 준비하고 조끼 차고 톡 낀다 이거 아니야. 마베 준비? 이거 지 혼자 하고 지만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야. 그냥 깨끗하게 헤어질 거면 헤어질 것이지. 진짜 못돼 처먹었다. 깔깔깔깔. 고반. 이야 제목 진짜 그지 같네. 진짜 오래 만났으니까 헤어져라.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를. 진심이야?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게 아니면 상대방 먹이는 족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것 같네. 두 중 하나다. 6번. 이야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한테 비수가 어쩌고 저쩌고. 특히 이 그지같은 제목 이거 어쩔 거야. 너의 이런 지능을 보니까 남친 어머니가 저렇게 용기 내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한 그 이유를 바로 알겠다. 7번. 아니 사람들이 하도 제목제목 이래가지고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봤는데 헐. 님아 이거는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할 거면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하라는 거 아니야. 특히 이거는 지 아들보다 남의 자식이 너를 더 걱정해주는 건데 뭔 소리야 이게. 8번. 모르긴 해도 남친 어머니가 쓴이를 진짜 당신 딸처럼 생각을 했나봐요. 아들놈은 전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 보내다 쓴이 혼기 놓쳐서 방황할까 싶어가지고 그게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남친이랑 이야기하세요. 단판을 지으라고. 9번. 야 남친 어머니는 진심으로 걱정해가지고 끝까지 인간 대접을 해주는데 얘는 짐승처럼 생각을 하네. 딸랄랄랄랄랄랄랄랄. 둘 다 나이 서른 넘도록 돈도 못 모으고 철딱선이 없이 계획 하나 못 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여자 나이 30 중반 넘어가면 결혼을 한다 해도 임신 출산이 어려우니까. 만약 네가 그걸 원하는 거라면 그 나이 남기지 말고 못난 내 아들 버리고 가라. 아니면 둘이 빨리 결단 내려가지고 결혼을 해라. 이러라는 건데. 뭔 비수를 꽂았다는 거야. 이게 비수냐? 11번. 이 쓴이가 저 어머니 말씀을 고쾌해서 듣는 거 뭐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남친이 쓴이랑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것지도 알아서 이러는 거야. 남친한테 이걸 바로 말하면 그걸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말 꺼냈다가 차일까봐 결혼 안 하고 헤어지는 쪽으로 결론 날 게 뻔하니까 계속 이렇게 입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멀어가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도 당시 어린 친구들, 저희들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애들 철이 없어가지고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요즘에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요즘 애들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진짜 말을 못 하겠어요. 겁이 나서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도 이상한 오해를 하고 아무튼 이 쓴이도 그래요.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싫어서 오래 만났다고 헤어지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러지 마. 슬퍼. 남친이랑 얼른 이야기 해봐요. 감사합니다.